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우리나라 태국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를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 안 돼도 내 새끼 돼도 내 새끼 저랑 어쨌든 자 이 친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랑 비슷한 과월을 가지고 있어요 돌주먹이죠 복싱 영재 송세영 이를 만나러 갑니다 오 로드에프 씨네 로드에프 씨네 알고 봤더니 이것이 명현만 선수 체육관이네 어쨌든 명현만 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 세영아 이리와 무섭스럽다고 아까는 이렇게 형 째려봤잖아 이렇게 아까는 형 뭐냐 이렇게 째려봤잖아 저는 이천남 초등학교 6학년 송세영이라고 합니다 운동 언제부터 했어? 운동은 4학년 거의 마지막 쯤 했어요 4학년 말 때? 복싱 처음 했을 때 기억나 어땠어? 안 무서웠어? 처음에 시험 나왔을 땐 주먹 좀 무서워했고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도 힘들어요 말이 지금은 재밌어요 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지금도 힘들어? 꿈이 뭐야? 세계 챔피언이에요 세계 챔피언 세계 챔피언? 네 그러면 되게 열심히 해야겠네 네 그래도 운동 재밌어? 재밌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송세영 선수의 아버님이신데 혹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에 사는 33살 투잡 뛰고 있는 송세영 아버님입니다 33살이세요? 네 결혼 좀 일찍 했어요 아 진짜? 네 20살 때 해가지고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시네 아 오 진짜로 어 20대인 줄 알았는데 제가 또 팬이거든요 하하하하하하 관리를 좀 잘하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요 네 일단은 세영이 운동 네 지금 보니까 뭐 한 2년 아직 안 됐던데 킥복싱을 조금 했었고요 먼저 그리고 지금 복싱은 2년이 안 됐죠 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성도 운동해요? 아 따라만 하는데 싫어해요 운동을 네 유튜브 되고 싶어해요 네 하하하하 지금 일단 친구들이 안 믿는데요 지금 마랑티비 찍는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 그래요? 세영이 운동 시키면서 뭐가 제일 힘들고 그리고 아 진짜 뭐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개입을 해가지고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좀 우리 몸으로도 뛰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직접 시합도 나가보고 아 아버님이 선수 예 프로 선수랑도 막 스파링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저도 좀 늘긴 했지만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바램이 저거예요 저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자라다 보니까 얘만큼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게 제 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랑한다 하하하하하하 어 저 무뚝뚝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아 진짜요? 아 그래요? 아 이거 보면 아들이 진짜 아 나중에 이게 남을 거니까 다시 한번 진작에 부탁드릴게요 사랑한다 하하하하 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여덟 स 아 숄더를 여기 여기서 이렇게 있다 persp 피 гda 더 덜로 전미 심지어 연안 2 오 허헤헤 잭 잭 속도 빠르게 대망 오어우 윙 좌이들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임성 임성 후툼 임성 잭 자, 잭! 잭! 왕도! 한 번 더! 잘하지? 저 앞에? 컨디션이 얼마나 있네? 오! 너무 좋습니다. 한 번 더! 잭! 불량이 들어온다! 왕도! 잭! 왕도! 와... 왕도! 와... 멋있다! 대비! 가래! 왕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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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갔어요 세형이가 저희 세형이를 전담으로 후환하고 세형이 여기 코칭 해주신거에요 현대형이 주요. 뭔데요? 여기 왔습니다. 되게 받고 싶었었는데 아 뭔데요? 뭐예요? 아마추어 선춘제들이었거든요. 야 이게.. 아니 진짜 사달라고 했었어. 국가대표 현역 선수들이 쓰는 모양인데 이렇게 오픈이 좀 많이 됐죠. 아 아까도 가린다고? 야 근데 나는 이런 건 못했어요. 저는 완전 다 가려진 거 있죠? 네.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? 네. 아마추어. 아.. 우리 건 여기 이렇게 코.. 제일 싫어해요. 코 부분. 자 우리 세형이 영재 턴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장난 없이. 세형아. 형 되게 진지한 사람이야. 장난친 사람이야. 알겠지? 보이지? 아니 근데 패배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네. 세게는 뭘 가는 것도 알아요. 그렇지? 저도 한 대 맞아 봐도 될까요? 우리 세형이랑 너도 한 대 맞아 봐라. 우리 이름이 마랑이에요. 왜 이름이 마랑이냐고? 네. 멋있어. 근데.. 저 시내 가면 형 알아보는 줄 알아요. 형 저기 가면 형 저기가 마비돼. 형 가 가야겠다. 하하잇. 세형아. 형 엄청 많아. 알아보는 사람. 형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은 형이 이긴거다? 네. 혹시 저 아시죠? 네. 감사합니다. 안녕 얘들아. 네. 얘들아 안녕. 너도 형 아니? 형 알아? 마랑 몰라? 석고축구 알아? 네? 석고축구 알아? 네 알아요. 형 마랑인데 마랑 몰라? 네. 너 형 알아? 맞아. 어 형 압수. 네. 봐봐 형 알지? 형 형. 반에서 형 유명하지? 네. 아유 알지. 아니야? It's a colorful night. Got red eyes. But it's all blue. It's a colorful night. Got red eyes. But it's all blue. Those colorful eyes. They don't shine like they used to. It's a colorful night. Got red eyes. The city don't want us baby. We want to ride this place. The city don't want u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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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if I would... 좋아하는 스포츠웨어 있어요? 네. 좋아하는 스포츠웨어 있어? 네. 나이키 어디 있어? 나이키 어디 있어? 나이키 오늘 팔러 간다. 나이키 어디 있어? 우아이키. 차이키. 내가 볼게. 강렬하고 불안해. 세형 씨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 귀여워 진짜 이거 어울리는 17만원 17만원 자 세영아 열심히 해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아주머니 저 이거 뽑았어요 어머니가 저 뽑았습니다 네 저희가 뽑았습니다 하하 오늘 어땠어 형이랑 운동했는데 네 재밌었어요 너 되게 부러운 거 알아 형은 너 어렸을 때부터 운동 계속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오늘 형이랑 같이 시간 보내줘서 고맙고 오늘 운동 같이 해서 고마워 형은 이제 뭐 유튜브 계속 찍겠지만서도 형은 계속 너를 응원할 거야 알겠지 너 진짜로 몰라 너 저 청소년 국가대표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가대표예요? 벌써 됐잖아 어 나중에 또 이제 성인 돼가지고 진짜 세계무대 밟고 이러면은 VIP석으로 형 초대시켜주고 알겠지 네 상대방 키우다 가면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지 네 형이랑 또 너희 주의사항 다 응원하니까 열심히 하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폭싱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맞죠 참 이쁜 마음을 가졌네요 폭싱을 사랑해달라 그치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 송세형이랑 정말 재밌게 오늘 잘 보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렸고 항상 응해주세요 송세형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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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이름 누구야? 박 승 승 승 박슬 눈물